김과장, 신영사님. 모두 안민식 과장이 죽인 겁니다. 사건 맡아서 여기 내려온 이유가 모두 장부 때문이에요. 안 과장님이 찾고 계신 게 장부라면 지금 계장님이 위험해요. 계장님 빨리 찾아야 돼요. 장부 어디다 숨겼을까요? 신영사님이 아는 곳이라면. 이 키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? 크기로 봐선 어디 서랍 같은데 열쇠 같은데요? 체육관. 그거 은퇴하고 뭐 다른 계획은 있어요? 예전 체육관 다시 인수했어. 기념으로 네 사물원도 놔둘 테니까 형사 때려치우고 와라. 이번엔 금메달 또 해지. 계장님 챔피언 체육관 인성은행 뒤편에 있어요. 거기로 갔을 거예요. 어?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무슨 일이에요? 여기서 계장님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안 과장 실시받고 서해에 있는 인원들 다 출동한 것 같아요. 안 과장 보다 우리가 먼저 계장님을 찾아야 합니다. 김 과장님하고 신영사님 죽인 범인이 안 과장님이에요. 예? 네? 진짜냐? 채널 5번으로 맞출게요.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. 계장님 멀리 못 갔어요.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. 네. 혹시 과장님 오셨어요? 알았어요. 예, 지금 성실 이용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혈압이 계속 올라가요! 당장 수술해야 돼! 김 과장님으로 보내세요! 빨리 고출해! 빨리! 반장님! 개장님 찾았어요! 운선동 창고예요! 지금 서보 오빠한테 쫓기고 계세요! 지금 가요! 반장님! 제발 빨리 오세요! 반장님! 반장님 제발 빨리 오세요! 예, 보여요! 다 왔어요! 알겠습니다!